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더 넓게 더 길게 에어프라이어 원형 바스켓의 불편함은 이제 그만 많은 양의 재료로 아낌없이 조리하시라고 길고 넓은 직사역형 바스켓에 에어프라이어를 가져왔어요 넉넉하게 5리터 대용량 크기로 원형 바스켓이었을 때 생겼던 빈틈없이 넉넉하게 공간활용이 가능해요 긴 솜삼겹살이나 많은 솜닭 긴 사각피자 등의 요리를 자르지 않고 적지 않고 그대로 넣으세요 최대 200도의 강력한 초고온 열풍순환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제 최애식품 블랙타이거 튀김을 더욱더 바삭하고 맛있게 조리해줘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제 최애식품 블랙타이거ام 지기전에 home-toler라이트도 further 도착해서 고기까지 올려줍니다 다른 부산사각피자가 예전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산사각피자의 정답은 바삭바삭 겉바속촉의 표본이라 할 수 있죠? 직관적이고 간편한 다이얼 컨트롤러로 소 이지하게 요리하세요. 80에서 200도까지 돌리고 최대 60분까지 돌리고 또한 조리 중에 바스켓을 열면 안전하게 자동으로 전원이 업 된다는 점 통삼겹이나 이런 튀김은 중간에 뒤집어줘야 해서 이런 기능 아주 여기에 KC 인증 제품이라 공인인증기관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제품력과 안전성까지 인증받았어요. 안전하기만 하게요? 예뻐요. 글쎄 사장님이 제품력은 물론 감성까지 고려하셨어요. 아이보리 컬러감이 환한 지방을 연출할 수 있도록 감성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고안된 제품이에요. 이젠 리퀴보블롱 에어프라이어로 더 넓게 더 길게 많은 양의 음식을 맛있고 쉽게 조리하세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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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едактор